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다크모드를 비롯해 모바일 앱 보유 코인페이지 주문 팝업창에 마켓별 현재가 노출, 아이폰 전체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 등의 새로운 기능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선 다크모드는 PC 웹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회원들이 편리하게 업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취지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화면 우측 상단 버튼을 누르면 다크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을 통해 데이모드와 다크모드를 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는 화면을 구성하는 바탕색이 검정입니다. 최근 다크모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선호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 연구에 따르면 배경색을 어둡게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글자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비트는 우선 PC 웹에서만 다크모드를 적용한 이후 향후 모바일 버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의 보유 코인페이지 주문 팝업창에 마켓별 현재가 노출은 암호화폐의 현재가와 전일 대비 등락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 지원으로 암호화폐 시세를 바로 확인하고 시장 가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문 팝업창에서 거래를 원하는 마켓을 선택하면 바로 해당 마켓으로 이동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용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실행을 위해선 앱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이폰 전체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은 아이폰의 입출금 메뉴에서 현재 거래 지원 중인 모든 암호화폐를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주요 암호화폐만 국한됐던 입출금을 전체로 늘려 아이폰 사용자들의 거래 확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며 쾌적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제공으로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업비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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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